자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수학의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본격적으로 겨울방학이 시작이 돼서 여러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 서울보다 경기 지방, 유해 지방들은 좀 늦었더라고 겨울방학이 1월 중순쯤 부터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 여러분 각각의 겨울방학 시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열공 다 하고 있잖아 그지? 요건 다 하고 있어서 선생님 몇 가지 좀 이야기 해주려고 해요. 선생님이 현장 강의에서도 겨울방학이 시작이 돼서 특강도 막 하고 있고 쪽지 시험도 보고 막 하거든? 그래서 요맘때쯤 어떤 고민을 했나 잘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러셀 학원 같은 경우에는 발음 굴렸는데 표가 꼭 해서 그래? 러셀 학원 같은 경우에는 1, 2, 3, 10제다 그래서 줄이 좀 그어져 있는 연습장 노트를 주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그거를 풀 때에 대한 뭔가의 태도? 그 다음에 시험지를 풀 때의 뭔가 태도? 고1, 2, 3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 마 선생님이 공부할 때는 예비 고1 때 중학교 3학년 선생님이 그 얘기 썼어. 수학 문제 풀 때 역삼각형 모양으로 풀라고 해가지고 역삼각형? 이렇게 풀래.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식을 쓰기 시작합니다. 식을 써가지고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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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가지고 마지막에 답 이렇게 딱 내라고. 네 연습을 막 하래. 이렇게 했다? 근데 안되더라고 잘. 안되더라고. 근데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도 있었어. 근데 어떤 친구 보니까 시험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문제가 이렇게 써 있겠지. 문제 써 있는데 막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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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이 막 돼가지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어느 게 더 옳은 것인가를 좀 이야기해보죠. 라고 해요. 결론은 뭐냐면은 선생님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줄게. 선생님이 그 중계동에 있을 때 서울에 처음 와가지고 선생님이 충천매가 있다가 이제 서울에 처음 와서 중계동 지역에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게 한 10년 됐나? 거기에서 이제 정말로 공부 잘했던 여학생 애가 있었거든. 정말 내가 놀라울 정도로 잘했어. 선생님이 그 지금이 예를 들면은 미분과 적분을 가르쳐주지 않고 단순히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만 던져주면 내가 막 그려가지고 막 방정식 풀고 이렇게 막 알아서 막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좀 희한한 애였는데 영재 교육을 좀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 아이가 푸는 방법은 되게 특이했어. 시험지 보면요. 문제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풀이 과정이 한 개도 없고 답만 다 이렇게 체크돼 있어. 근데 난 그래서 암산 천재인 줄 알고 암산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암산을 대부분 다 하고 약간의 풀이 과정이 좀 필요한 부분들은 샤프로 이렇게 살살살 써가지고 답을 구하는 걸 지우더라고. 근데 걔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최적화가 된 거래. 그리고 어떤 친구 보면은 저기 좀 다른 동네에 있을 때는 걔는 정말로 걔가 나보다 조정치를 훨씬 더 많이 닮았었거든? 나는 나 아니야. 걔는 진짜 완전히 인간 조정치였는데 그 친구는 수업문제 딱 보고 펜을 이렇게 세 번 딱 돌려. 하나, 둘, 세 번 불고 답 이게 아니고 그럼 천재지. 세 번 딱 돌리고 그때 풀이를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풀이가 완전 걔는 좀 정돈되어 있는 게 아니고 완전 개판이었어요. 글씨도 되게 못 쓰고. 그리고 선생님 고등학교 때 친구 보면은 정말 그 책을 책을 책 종이 구겨줄까 봐 이렇게 떠서 넘기는 애가 있거든? 그리고 모든 책에 뭐 필기도 궁서체로 쓰고 그 다음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릴 때도 자대고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원 긋을 때도 모양째로 그리고 완전 반듯하게 공부하는 친구는 공부 대기 못했어. 여러 가지 사례를 살펴보니까 이게 과연 둘 중에 정답이 있는가 싶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풀어서 틀리는 아이가 있었거든? 몇 번 문제를? 100점 못 받더라도 90점 받았었어. 근데 그 친구한테 어머니 전화 오셔가지고 아이가 풀이를 너무 지저분하게 하니까 이렇게 좀 교육을 시켜달라는 거야.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이렇게 풀어서 잘 되는 애가 있고요. 이렇게 풀어서 잘 되는 애가 있으니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역삼각형 풀이법으로 공부를 해서 훈련이 돼 있어서 성적이 잘 나오는 타입이면 절대로 이리로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는 친구들은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 진짜 수학 잘하는 애들의 시험지를 보면 예쁘게 풀려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시험지에 풀이가 별로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물론 정말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난리가 나겠지.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기본 문제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풀이를 꼭 역삼각형으로 정리하지 않아도 풀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럼 다만 다만 이렇게 풀어서 지금 수학 성능이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은 생각이 정돈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 그런 친구들은 생각을 좀 정돈을 하고 문제를 푼 연습을 해야 돼. 그럼 아마 이 방법이 맞을 수도 있어. 알겠죠. 근데 이렇게 풀어서 지금 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 이렇게 푸는 건 생생각이 정리되어 있다는 뜻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속도가 느릴 수 있거든요. 속도가 느릴 수 있으니까 너무 여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미분이란 과정을 배우면서 미분의 모든 문제의 해설지들은 3차 함수 그래프 이상 그릴 때는 증감표를 그리거든요. 증감표를 그려서 증가 감소를 체계적으로 따진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려 나오는데 그래프 개형을 익히고 나서부터는 증감표가 필요 없어지는 순간도 있어요. 알겠지. 그러면 꼭 그렇게 증감표를 그려서 확인해야 되는 대표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아마도 그래프를 많이 다루고 함수를 많이 그리고 하는 순간에는 어느 순간 정돈이 잘 안 될 수도 있어.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림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방법과 이 방법 두 가지로 이분법적 사고로 막 나눠가지고 이렇게 연습해야지 저렇게 연습해야지 라는 게 옳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방법으로 내가 생각이 과연 정돈이 되어있고 문제를 잘 풀고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돼가지고 정돈을 잘 하고 문제를 풀고 있는가는 지금 결정하셔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야. 방학 때. 학기 중 되면 여러분이 정말 시간이 없잖아. 내신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혼도 나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잘 춥고 다 있고 바쁘잖아. 바쁘기 때문에 나의 학습 뭔가 무슨 상태가 어느 것이 제일 나한테 최적화되어 있는가를 고민하기 좀 힘들어요. 근데 방학 때 시간 진짜 많지. 그치. 시간 많고 생각할 시간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럴 때 나의 뭔가 그 학습 태도를 결정할 때 중에 하나가 수학 문제 푸는 그런 유형 유형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혹시나 어머니들이 어머니들이 여기 좀 갇혀 계시거든. 엄마가 너 이렇게 좀 공부해 라고 생각하는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그런 거 너무 좀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이렇게 푸는 게 좋긴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푸는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알겠죠? 나쁜 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게 나한테 잘 맞는 건가? 이렇게 푸는 게 나한테 잘 맞는 건가? 그걸 결정하시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이 겨울방학 때 정말 많은 문제를 풀고 있겠지만 그 문제를 풀 때 정답은 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가장 최적화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말하는 하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 고등학교 때 공부 굉장히 잘했던 그 친구는 책을 보면은 수학책이든 국어책이든 영어책이든 전부 다 샤프로 밑줄을 그어놓고 온통 책을 시커멓게 만들어놨어. 뭐가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 형광편도 안 써요. 근데 걔가 결국에는 고등학교 때 가서 지금 변호사하고 있거든. 뭐가 정답은 없어. 자기의 학습이 나한테 맞는가가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그 방법 꼭 이번 겨울방학 때 찾으셔가지고 소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강의에서 여러분들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글 남겨주시고 건강을 잘해서 겨울방학 계속 쭉 진행하세요. 알겠죠? 겨울방학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계속 호식 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학습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계속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